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아 뭐야 갑자기 나 왜 이래 유튜브에 적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헬로에브리원 마이네미스 슈기 아프리카티비 아프리카티비 유튜브에딩쇼 푸드 크리에이터 엔터테이너 음... 하제이마시떼 와타시와 슈르기 데쓰 혼또니 오이시 고룹차렌데레쓰 어... 요러시코네가이시마스 음... 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아... 이게 인사말이 좀 바꿨잖아요 근데 그 댓글 중에 어떤 한 분이 아니 해외 팬들이 뭐 얼마나 했다고 얼마나 본다고 꼴값을 쩌다고 이렇게 댓글을 다 하셨더라구요 그래도 저는 계속 꼴값을 쩌겠습니다 소수의 팬분들을 위해서 아무튼 네 오늘의 먹방은 댓글을 보니까 어... 곱창 먹방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곱창을 한 것 같은거에요 근데 어... 꽤나 시간이 좀 지났더라구요 그래도 그래서 곱창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는게 매운 야채곱창볶음이구요 그리고 철판볶음밥 그리고 콘치즈 추가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리얼마이크로 하고 먹겠습니다 곱창에는 소주가 딱인데 그죠 잠시만요 마이크가 너무 큰거 같네 일단 곱창 먼저 곱창이 그 면도 같이 이렇게 들어왔더라구요 근데 사실 곱창 세팅하면서 하나 제가 집어먹었거든요 맛있더라구 맛있어 제가 원래 이런거에 들어간 면을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해펑해피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시켰던 곳이랑 다른 곳일거에요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인바디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근육량이 늘었어 근육량이 많이 늘었는데 근데 지방도 늘었더라 훌륭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매워요 초점이 이상해요 초점이 오늘 좀 안맞나보네요 제가 힌트 입은 날에는 초점이 잘 안맞더라구요 총 3만원인가 나왔어요 네 화곡동 사신다 하지 않았어요 화곡동쪽에 백옥 곱창집 저 거기서 예전에 먹방했었는데 백옥 곱창집 거기 근데 제가 지금은 부천이구요 화곡에 있다가 발산에 있다가 지금 이제 부천 화곡에 있던지는 오래됐죠 마늘도 넣어 먹어요? 오케이 마늘도 넣어 먹을 땐 깻잎에다 먹어야죠 그쵸? 아 캠이 깜빡깜빡거려요? 왜 그러지? 야 깻잎이 엄청 크네 내 얼굴만 한거면 엄청 큰건데 아 맵다 아 맵다 초점이 그니까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초점이 안맞는다라는게 화면이 깜빡거리는거에요? 아니면은 음식 초점이 안맞는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어떤게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뒤에 불 때문에? 뒤에 불은 항상 켜놓는데? 화면이 깜빡거려요 화면이 깜빡거려요? 그거는 초점 문제가 아니고 이거 엑스스플린 문젠데? 아니면 아프리카 서버 문제라던가? 심해요? 이걸 내가 해서 그런가? 이거 빼볼까? 지금은? 똑같애 왜그러지? 왜 나는 안보이는거지? 흠 흠 흠 흠 흠 흠 일단 지금 녹화를 시작해서 흠 흠 흠 크게 문제가 없는거면 계속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핸드폰은 안그래요? PC로 보시는 분들이 그래요? 왜그러지? 한글감사합니다 움직이면 그래요 그러면은 최대한 움직임 없이 살짝 움직이면 똑같아 이거 시간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진짜로 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혹 이런 일이 있어요 저 그리고 그것도 다 정리했는데 C드라이브에 B드라이브에 다 옮겨놓고 지금 용량도 충분한데 한계 감사합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봐봐요 옷 때문에 그런 건지 확인 좀 해볼게요 여지님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 잠깐 제가 화면 밖에 좀 나갈게요 지금도 이런가요? 지금도 화면 깜빡거리나요? 이렇게 나가 있는데 화면 깜빡거리는 거면은 옷 문제가 아닌 건데 안 그래? 야 옷 갈아입어야겠다 잠깐만 어떡하지? 잠깐만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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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검정 어때요? 아예 반대로 검은색 옷 어 괜찮아졌어요? 어 다행입니다 네 맞아먹겠습니다 이게 화면에 깜빡거리면은 계속 신경쓰이니까 신경쓰이니까 응 오케이 오케이 어우 다행이다 어우 나 이렇게 녹화 시작하고 나서 이러면은 나 너무 당황스럽다고 더 말라보인다고 이게 아마 모가지가 더 늘어나서 그럴걸요? 그래서 뭔가 목이 더 훤히 보여서 그럴걸? 또 그래? 아이고 참 죄송해요 이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이거 볶음밥도 진짜 맛있어요 철판 볶음밥이라서 근데 철판에서 진짜로 볶아가지고 담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냥 볶음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약간 그 씹히는 거 있죠 철판의 맛 그리고 콘치즈 맛있어요 진짜 토이데스모님 안녕하세요 아쿠엘피너스님 안녕하세요 우리 여신님 구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요 이거 먹방 끝나고 녹화본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녹화본 자체가 그런건지 아니면은 아프리카 서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그런건지 확인해볼게요 진짜 맛있죠 곱창 오늘 먹방 끝나고 토크한 다음에 간만에 GTA5 스토리 말고 온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GTA5 온라인 할거에요 오랫동안 안해서 이제 온라인 그거 옷도 좀 사야되구요 저번에 못가본 클럽도 한번 음 음 음 음 음 두개 감사합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아니요 저는 스팀으로 해요 플스 말고 덕인님 안녕하세요 너무 반칙인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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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저녁식사 못 드셨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근데 제가 곱창 먹방이나 막창 먹방을 할 때 좀 힘든게 이게 먹을 땐 맛있지만 먹다 보면은 식잖아요 그래서 식고나면 되게 찔리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아까보다 뭔가 점점 식어가고 있는데도 괜찮네 자 이렇게 마늘 올려서 내가 이걸 안 보니 여러분들 아아 왜 이렇게 껌해 보이지? 뭔가 순대볶음같이 생겼네 뭔가? 맛있어 몇인분이에요 엄청 많은데 아니 그게 얼마였지 2만원 2만원이었나? 2만원에 이 정도면 뭐 2,3인분이겠죠 평균적으로 지영님 안녕하세요 운동하니까 살이 안 찝니다 알려주셨는데 아니에요 근데 먹는게 항상 먹는게 항상 기초대 사량보다 더 그 업이 들다보니까 운동도 중요하죠 어디서 시켰냐고? 이거 어디서 시켰지? 잠시만요 아 내가 무음을 안 해놨어 야한 곱창 야한 곱창 어? 나 저번에 야한 곱창에서 시킨거 아닌가? 아닌가? 아니에요? 아 저번에 먹었는데 딴 데였어? 그치 뭔가 딴 데 맛이 좀 달라 닭발이 좋아요? 곱창이 좋아요? 저는 둘 다 좋은데 닭발을 좀 더 한 달 식비 얼마 나아요? 제가 그 식비 저도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가계부를 썼었거든요 그니까 먹방 그니까 방송에 들어가는 돈 가계부 따로 저 개인적인 돈 따로 이렇게 제가 가계부를 두 개를 썼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부터 안 쓰다보니까 작년 한 중반까지 썼었나? 그래갖고 다시 한번 써보려구요 아니요 저 본가가 인천 서구구요 여기는 부천이에요 볶음밥이랑 곱창이랑 콘치즈 중 뭐가 제일 맛있어 다 다르잖아 다 맛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 맥주의 강도 음 5가 맥시멈으로 매운 거다면 한 3? 2.5? 3? 매워요 3? 2? 3? 3? 3? 3? 3? 4? 5? 5? 5? 5? 5? 5? 5? 5? 근데 부천은 교통이 좀 잘 안 되어 있어서 어딜 나가거나 하면 외곽 타야되고 이래서 되게 그 그 사이에 차가 진짜 많거든요 신호도 엄청 많고 그래갖고 그것만 아니면 더 금방 가는데 한 평균적으로 한 25분 걸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가까워요 근데 여기 면 이거 면 진짜 맛있다 뭔가 오늘로써 여기 들어가는 면들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뀔 것 같아 막 떡볶이에 들어가는 당면 같은 거 막 그러니까 싫어하진 않는데 떡볶이를 먹으면 떡볶이를 먹고 싶거든요 곱창 먹을 때도 곱창을 먹고 싶고 근데 맛있어 어제 제가 그러니까 비염이 안 그래도 심했는데 비염이 진짜 심해지면 열까지 나는 거 알아요 재채기를 계속하고 콧물 눈물 계속 흐르고 눈 계속 간지럽고 이러다 보면은 머리가 점점 뭔가 몸에 열이 나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몸살 열이 아니라 갱이님 안녕하세요 콧물 좀 나온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알았어요? 좀 화면에서 안 보여가지고 조금 이따가 닦을라 그랬는데 살짝 고여 있어요 화면 깜빡이는 거 아직 그런가 보다 빨리 먹여 잽싸게 슈비야 나 23살인데 대학교 복학해서 남은 2년 동안 다닐까 아니면 자퇴할까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저는 대학을 안 갔잖아요 전 고졸이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이 지금 이제 다 대학교 졸업반인데 친구들도 한 번쯤은 한 1년 정도 쉬고 싶거나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자퇴하고 싶어 했었던 적이 있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물론 자기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약간 부럽고 이런 것처럼 저도 친구들의 그런 대학생활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네 저는 스무살 되자마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근데 어제보다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부모님이랑 상의하는 게 좋지만 부모님의 대답은 그래도 졸업은 해라 이거잖아요 솔직히 졸업장 따야죠 그래도 여태 한 학교를 다닌 그 이런 말은 좀 그랬지만 그래도 시간이 아깝잖아 솔직히 요즘 대한민국이 좀 학교를 뭐 물론 자기 과나 자기가 간 대학교에 만족하고 꿈에 맞는 저기를 간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안 맞는 과 그냥 가야 하기 때문에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뭔가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 대학교 안 다녀요 아니요 저 부천 역곡 쪽 안 살아요 원래 제 꿈이요 저는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저 스무새이요 저 스무새이요 나이가 어리시네요 성인이 되자마자 했으니까 고추 먹어달라고? 뭔가 굉장히 매워보이고 좀 생각보다 말라서 안 먹고 있거든요 뭔가 되게 오래된 고추인 것 같아요 엄청 말랐어요 그래서 안 먹고 있는데 밥 좀 먹어야겠다 정확히 가수예요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가수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랬던 게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실용음악 했을 때도 근데 저도 솔직히 가수를 목표로 최종 목표였지만 실용음악과를 들어가기 위한 게 저한테 가장 큰 목표였죠 어쨌든 대학교 아 노래 못 불려요 예전에는 나는 내 노래 실력에 대해 조금의 자부심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고등학교 때도 한 이틀 연습을 쉬잖아? 그러면은 이틀 뒤에 연습을 할 때 감각을 다 잃어요 방송도 그래요 한 예를 들어서 뭐 한 3,4일을 막 이렇게 쉬었다고 쳐? 그러면은 간만에 하면 뭔가 이상해 3년을 했는데도 3년을 했는데도 그런 것처럼 저 노래했을 때도 좀 그랬어요 잠깐만요 우리 의경님 의경님 오늘 좀 고생 좀 해주세요 샤샷 뚝배기 좀 깨주세요 어우 샤샷 0619님 안녕하세요 아 매워 구워 먹는 곱창도 먹고 싶긴 한데 근데 그거는 너무 술이랑 먹지 않으면은 그냥 못 먹겠어 우리 지영님 안녕하세요 네일아트 왜 안 받아요? 한 개도 이쁜데 최근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다음 주쯤에 받으러 갈라고 잘하는 걸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잘하는 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걸 해도 좋아하는 걸 해도 내가 이 일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가 있다니까 어느새 부턴가 내가 분명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부턴가 내가 분명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리핀님 말이 맞아요 그냥 뭐라도 한다라는 게 중요하죠 우유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땀이 없다 파스타랑 피자예요 피자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파스타 또한 제가 최근에 스쿨푸드 했을 때 파스타도 먹었어서 불과 한 일주일 전? 2주 전? 스테이크 한 개 감사합니다 스테이크 한 개 감사합니다 스테이크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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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연주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계속 이집에서 살거냐구요? 아직 오래 남았어요 저 내년 4월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이사온지 지금 3개월 됐어 그때서 또 다르겠지 맞아 다음달도 모르는데 1년 뒤로 어떻게 알아? 그렇네 이제 이과랑 문과랑 통합된대요? 아 그래요? 이유는? 이거 첫끼 아니에요 아까 낮에 그거 먹었어요 핫도그.. 핫도그는 아닌데 스타벅스의 그 허니.. 허니가 아니라 허브 소세지 브레드인가? 봉봉님 한개 감사합니다 평가에 간장 요즘 신전떡볶이 사랑이 식었네요 아 내 방송 안 본 티 너무 낸다 야 나 4일 전이었냐? 4일 전에 신전떡볶이랑 엽기떡볶이 비교 먹방 했는데 응? 유튜브 들어가도 지금 첫 화면에 있는 게 신전떡볶이랑 엽기떡볶이 먹.. 먹방 했는데 안 본 티 너무 내는 거 아니야? 얘들아 대학교도 못 간 휴기방에서 왜 자꾸 수능 얘기하냐? 아니 할 수도 있지 나도 수능은 봤어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수능 봤어요 부평에 있는 어떤 여고였나? 어이없네? 어이없네? 됐어 말을 말자 진짜 직구죠 다들 요즘은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해요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되게 삶.. 제 삶이 너무 좋은데? 대학교 안 나왔어도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학이 나름이야 대학교로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수능을 받든 안 받든 다 자기 학이 나름인데 뭐 그렇게 제가 대학교를 가기를 원하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물론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엄청 좋아하세요 어머니도 그렇고 앞지도 그렇고 주변 분들한테 예전부터 그렇게 자랑하시고 물론 내가 잘한 짓만 했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답니다 나인데 나름대로 응? 내일 받는 거 넘길 거냐고요? 아뇨? 네일아트 내가 13년 동안 엄청 친한 언니한테 받고 있잖아요 근데 친하고 모를 떠나서 언니가 제일 잘해 친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네일아트 이런 거를 가져가면 어떤 느낌을 원하는 건지 언니 딱 알아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수기야 나중에 팬이 결혼식에 사회 부탁하면 해줄 거예요 당연히 해줄 마음은 당연히 있죠 근데 막 많은 사람이 막 해달라는데 어떡해 진짜로 막 나중에 한 4년 뒤에도 제 방송을 보고 계실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충분히 해드리죠 대학교 졸업 안 했다고 무시당하는 게 있을까? 제가 만약에 현재 하는 일에 성공 못 한다고 쳤을 땐 음...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아직 성공은 아니고 그래도 목표치는 찍어보았지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 얼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학교 나왔다고 무시당해본 적이 방송에서 시청자분들한테 무시당한 적 말고는 없습니다 진짜 맛있다 숙이 대학 안 나왔어 고졸이었어 고졸이었어 속여 속여 아프리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또 갈까요? 모르죠 아프리카도 여태 많은 위기가 있었고 그것들을 그래도 잘 익은 했고 모르죠 그건 저도 이 시간에 먹으면 얼굴 붓잖아요 내일 남자 만나야 하는데 전 내일 남자요? 음... 이게 먹다보니까 질겨져가지고 좀 느리게 먹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씹어도 씹어도 점점 차가워지면서 그래도 내가 저번에 시켰던 데보다는 덜 찔긴 것 같은데 올해가 아프리카 위기라고?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 콩물 보이냐? 안 보이는 줄 음... 숙이는 예민한 스타일이야 둔한 스타일이야 음...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음... 남자친구가 있었을 때는 음... 남자친구한테 엄청 예민한 편이고요 내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는 되게 둔한 편이에요 어떤 거에 따라 달라 다 그냥 뭔가 일이 터지거나 나에 관련된 일이 터지거나 이랬을 때도 음... 좀 되게 둔해요 왜냐면 생각할수록 머리 아파요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응? 봉화반전님 4004님 니네임 바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행님들 이러면은 모를 줄 알아요 아까 인사해 줬잖아 이 자식아 계속 도비할래? 응? 꼬꼬아님 안녕하세요 팬미팅은 가을 정도야 할 생각이에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비저우고 아 왜 이렇게 덥지? 나는 BJ사 보고 왔어? 그거 2년 전에 찍었던 거였는데 아직까지도 보고 왔다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필리님 안녕하세요 짜짜님 안녕하세요 먹방은 주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시작합니다 아직도 비염 심해요 이러시는데 비염은 좀 괜찮아지는 거지 나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치되진 않아 와 오늘 정말 약 많다 혼자 자면 안 무섭냐고요? 혼자 잔지가 엄청 오래돼서 엄청 파지는 아니어도 남자친구 지금 없어요 저에게 남자친구는 여러분들 정말 없어요 남자 너무 가식적인 말이었나요? 숙인님 냉동인간이냐고요 사랑한다고요 제가 왜 냉동인간이에요? 무슨 의미야? 제가 차갑나요? 저 되게 적 많은데? 여자팬이 많아요 남자팬이 많아요 유튜브도 그렇고요 아프리카 집게도 보면요 여성분들이 칠퍼신퍼세요 제 팬분들 뭐가 대박이야? 왜왜왜왜왜왜왜왜? 갑자기 왜왜왜그래? 어그로? 어그로냐? 음 배불러 아 냉동인간이 안 늙는다고? 야 나 늘고 아니 물론 아직 젊은 나인데 저 진짜로 왔구 역변했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듣는데요? 방송 안 본 티내네? 저 다시 다이어트 하려고 다이어트 식판 좀 많이 했어요 거 그 식판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식판들 뭐 이런 건가? 거기에 이렇게 담아서 먹는 거예요? 양 적게끔 하는 약간 그런 건가? 앙 앙 앙 앙 앙 앙 배불띠 얘들아 아직까지 아직도 깜빡임 있어요? 앙 배불띠입니다 어 배불러요 잘 먹었습니다